이제 주변에 정말 많이 해보신 그렇죠 코테뉴님, 애교형님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승부예측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한 이벤트인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엔젤게임즈 공식계정 아프리카TV 엔젤게임즈 공식계정에서만 승부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많은 참여하셔서 준비된 상품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팀을 맞춘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세 분께는요 블루투스 헤드폰, 이어폰의 선도주자 세계 최초 블루투스 헤드 세트해줘서 자브라의 무선 이어폰이 선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분에게 지금 보시는 거 이외에도 딱 한 분에게는 높은 추세율로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고 정확한 색감으로 게임의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요즘 가장 핫한 게이밍 모니터 브랜드 벤큐가 돌아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말 핫해요 정말 핫하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프리카TV 엔젤게임즈 공식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모두 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승부예측을 하셔야 돼요 승부예측이 상당히 꼬였어요 많은 부분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팀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이끌겠다 이상호 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팀원들의 경험을 믿고 소통을 해보겠다 뜨뜨뜨뜨뜨뜜님의 팀인데 저도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보니까 쿠티뉴 님도 약간 딜러로서의 이런 힘들이 좀 있는 상태였고 민석범 님도 좀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애교여기만 진짜 엄청난 스킬을 어제 배우셨다 어제 못 배우셨어요 들리시나요?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아 그쪽은 없구나 점프를 배우셨어 어제 첫째 날에 모르셨던 점프도 그래도 승부를 어느 정도 가져가셨었는데 어제 점프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보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로피스는 어때요? 저 또한 뭐 사실 이 세 분이 보여준 특히 친만맥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원더러스 아레나는 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적으로 조금 더 저도 혼자 상황을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호님이 근데 이제 완전 적응 완료됐거든요 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은 1대1 이상의 스코어를 좀 만들어보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생게임이 있다는데 기존과 좀 다릅니다 무조건 적으로 승부가 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네 분이 지금 캐릭터를 꾸며주면서 경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특대님의 팀원들의 캐릭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분홍색 머리에 그네텔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로빈도 만나봤고요 네 경기 속에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팀이 준비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여러분 함성맞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골드를 천천히 모아주는 임선비 선수 역시나 골드를 초반에 모아주는 역할 임선비 선수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임선비 선수의 메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부자가 될 거예요 메타예요 그래서 무전평적으로 골드 수급에 있어서는 임선비님이 정말 일가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걸 가장 잘 노리는 게 사실상 이상호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눈에 띄는 게 뜨 뜨 뜨 뜨 선수가 자 선택한 영웅 사실상 알리바바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이 영웅 어 아이린! 이하린 뭐에요? 이하린! 어려워요 아니 이하린 중에 바로 뜬 뜬 뜬 뜬 뜬